안녕하십니까 불스입니다. 오늘 C샵 8번째 시간, 오늘은 반복문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조건문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조건문이란 어떠한 조건식에 만족을 하면 실행문이 실행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종료를 한다던가 다른 실행문이 실행되는 분기문의 일종이었습니다. 자 오늘 하는 내용은 어떠한 프로그래밍에서 어떠한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되어야 될 때 사용되는 문법으로 반복문은 포문과 와일문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반복을 사용하는 이유는 굉장히 많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전체 회원에게 똑같은 메일을 발송한다던가 아니면 전체 직원의 월급을 몇 프로 특정 수치만큼 올린다던가 상향 조정한다던가 그런 내용을 할 때 일일이 하나하나 하는 것보다는 포문이나 와일문을 이용해서 반복적으로 빨리 처리하는 게 좋기 때문에 그럴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오늘 할 내용은 포문, 포이치문, 와일문, 두와일문 다음에 마지막으로 컨티뉴와 브레이크 키워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크게 포와 포이치를 묶어서 하나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와일과 두와일을 하나로 묶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에 컨티뉴와 브레이크 키워드 어떠한 숙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시면 될 듯 합니다. 자 먼저 포문입니다. 포문,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영어 시간에 포문이라는 것은 뭐뭐하는 동안이라고 배웠을 겁니다.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도 뭐뭐하는 동안 실행을 반복적으로 해라 라고 해서 포문이라는 것을 쓰는데요. 포문은 괄호안의 결과에 따라 실행문의 반복 실행연구가 결정된다. 무슨 얘기냐면 포문이 프로그래밍에서 가장 기본적인 문법 구조예요. 문법 구조인데 어떻게 생겼냐면 포문을 일단 써주고요. 그 다음에 이 괄호 안에다가 시작과 끝과 단계를 표시를 해줍니다. 잘 생각을 해보시면 반복이라는 것은 어느 시점부터 어디서부터 쭉 반복을 하다가 어디까지 반복을 해라 라고는 끝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회원이 10명인 사이트에서 전체 회원에게 메일을 발송한다. 그러면 첫 번째 회원서부터 10명이면 마지막 회원까지 메일을 발송하는 이렇게 첫 번째 회원서부터 시작해서 열 번째 회원까지의 메일 정보를 이용을 해서 메일을 발송한다. 이럴 때 여기에 있는 첫 번째 회원의 정보가 시작, 반복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회원의 정보, 이메일 정보가 반복의 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떠한 반복이든 무한 루프를 제외한 모든 반복은 이렇게 시작과 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계의 값을 넣어줘야 되는데요. 단계의 값은 뭐냐면 1서부터 10까지 반복을 한다 했을 때 1씩 증가를 하면서 이렇게 반복이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나는 짝수 회원들한테만 메일을 발송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2씩 증가해야 되겠죠. 그래서 2씩 증가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듬성듬성 또는 나는 3씩 증가한 회원들한테만 메일을 발송했다. 3씩 증가할 수가 있어요. 즉 반복을 실행을 할 때 그 단계, 진행 단계를 우리가 진행 단계의 값을 넣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form은 반복을 반복 실행을 해야 될 때 사용하는 반복 문법인데 그 안에는 시작과 끝과 단계에 해당되는 값을 설정을 해줘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시작과 끝에 해당하는 값이 존재할 때 괄호안의 결과가 틀린 경우에는 반복이 실행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다음으로 프로그램이 빠져나올 수가 있겠죠. 자 요 밑에 보시면 간단한 프로그래밍 프로그램 실제 코드가 보이는데요. form은 int는 i는 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int i는요. i라는 지역 변수를 만들어 놓고 이 i에다가 처음에 초기 값으로 0을 할당해줬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0서부터 시작을 해라 라는 뜻이겠고요. 다음에 i가 11보다 작을 때까지. 그죠. 그래서 0서부터 11까지 여기까지 계속해서 반복을 한다. 그럴 때 i++죠. 자동 증가함 연산자죠. i에다가 1씩 증가하면서 반복을 실행해라. 어디까지? 10까지 실행을 해라. 라고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0서부터 10까지 1씩 증가하면서 실행문을 반복 실행해라. 나와 있고요. 자 그러면 실제로 비주얼 스튜디오를 이용을 해서 실제로 프로젝트를 만들고 form은을 이용해서 간단한 예제 몇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를 만들겠고요. 프로젝트의 이름은 루프 반복이니까 루프 프로젝트라고 하도록 하겠고요. 여기 보면 우리가 저장하는 곳. 여덟 번째 시간이니까 렉 08이라고 해서 이 곳에다가 프로젝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프로그램 CS 파일을 루프 ex로 수정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포문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 자 만약에 0서부터 10까지의 정수를 모두 다 더한 값을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sum이라는 변수를 제가 하나 만들어 놓고 0으로 초기화 해줬고요. 자 포문을 이용해서 int i는 0서부터 어디까지 10일보다 작을 때까지 그러면 10까지겠죠. 그 다음에 i에다가 플러스 플러스 i가 처음에 0이 들어있는데요. 한번 계속해서 반복 계속 돌아가면서 1씩 더하면서 증가하는 겁니다. 어디까지 10까지. 자 이럴 때 sum에다가는 기존의 sum에다가 i를 계속해서 더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한번 콘솔로 찍어보면 찍어보면 자 sum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um을 찍어보면 자 빌드 하겠고요. 자 실제로 결과를 보면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55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해서 어디까지 더하는 거예요? i가 10. 10까지의 모든 정수를 다 더하니까 55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i도 한번 출력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 이 안에서 i 한번 출력을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i, i 그러면 어떻게 된다? i가 0서부터 10까지 증가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죠. 시작과 그 다음에 끝과 그 다음에 단계만 여러분이 정확하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포문을 이용해서 이번에는 한번 구구단을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그래서 좀 지우고요. int 정수형 변수를 하나 만들어주도록 하는데요. 구구단이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주고 3단을 한번 출력해보기 위해서 3을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문을 이용해서 int i는 1서부터 되어야 되겠죠. 구구단은. i는 어디까지? 10보다 작을 때까지 9까지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i는 하나씩 증가하면 될 듯 합니다. 이것에다가 콘솔.라이트 라인에서 먼저 구구단이라는 숫자 3은 3, 3은 6, 3은 6, 3은 9니까 넣어주겠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i는 어떻게? 구구단 곱하기 i가 되면 되겠죠. 네 됐습니다. 실제로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면 결과는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3, 1은 3에서 3, 2, 6, 3, 3은 9, 3, 4, 12에서 3, 9, 27까지 구구단이 쉽게 우리가 반복문을 이용해서 구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번에는 한번 여기서 사용자한테 이 값을 한번 받아서 출력해보는 것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사용자가 원하는 구구단. 7단을 원하면 7단을 출력하고 8단을 원하면 8단을 출력한다. 그럴 때 int pass 그 다음에 콘솔에서 사용자로부터 read라인으로 값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받은 것을 넣어놨고요. 여기서 구구단을 이렇게 하지 말고 user input data라고 조금 변수명을 의미있게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죠. 사용자로부터 받은 값을 이용해서 이제 구구단을 출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실제로 해보면 사용자로부터 값을 하나 받기를 기다리고 있고요. 나는 여기서 8단을 원한다. 그러면 8을 입력해 주시면 8단에 대한 반복문이 실행을 하면서 구구단이 출력이 될 수가 있겠죠. 만약에 나는 3단을 원한다. 그러면 3을 입력하면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쉽게 여러분이 사용자로부터 원하는 구구단의 숫자를 받아서 출력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구단 전체를 한번 출력하는 코드도 한번 만들어볼까요? 구구단 전체를 출력하고 싶다. 이거는 좀 필요가 없으니까 지우겠고요. 구구단 전체는 2, 1은 2, 2은 3, 2, 4, 8, 2, 9, 10, 8에서 2단에 각 단에 대한 반복도 있지만 2단, 3단, 4단, 5단, 6단, 7단에서 그 단도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반복이 두 번 정도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이럴때는 중복, 이중포문이라고 해서 반복문 안에 반복문을 또 하나 넣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냐면 이거를 제가 좀 이루어 바꿀게요. 그래서 I는 2서부터 10까지 작을 때까지 2단, 3단, 4단, 5단, 6단, 7단, 8단, 9단까지 나올 수가 있겠고요. 이 안에서 각 단마다 또 한 번의 반복이 9까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인트 J는 여기선 1서부터 J는 10보다 작을 때까지 J++ 해서 코드블럭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나서 콘솔. 코드라인에서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I 넣어주겠고요. I 곱하기 72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 곱하기 여기서 이제 J를 곱하면 되겠고요. I 곱하기 J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겠죠. 먼저 여기 처음에 I가 2가 들어옵니다. I가 2 들어와서 여기 1으로 들어왔는데 여기 들어오니까 J가 1서부터 9까지 반복을 하죠. 그래서 2를 가지고 I값을 가지고 어디까지 9까지 반복을 한 겁니다. 반복이 다 끝났으니까 또 나가요. 또 위로 올라가서 이번에는 I에 3이 담기겠죠. 그래서 3을 담고 다시 9까지 반복을 해서 3, 9, 27이 난 거고요. 이거를 쭉쭉 어디까지 9까지 곱셈 연산을 하면서 모든 구구단을 다 출력해 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장표를 잠깐 보시면 네 이런 거 다 했고요. 자 구구단을 이렇게 우리가 지금 출력한 거는 이렇게 세로로 지금 출력을 했는데요. 이중포문을 이용해서 이렇게 세로 출력을 했는데 요건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9, 9단이 세로로 된 게 아니라 이렇게 예쁘게 가로로 정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단, 3단, 4단, 5단, 6단, 7단, 8단이 가로로 정렬될 수 있게 그렇게 이중포문을 이용해서 한번 해보시고요. 머릿속으로 한번 실제로 고민을 해서 해결을 해보시고 나중에 잘 안되시면 첨부해드린 소스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가 다음에 포이치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포 문하고 비슷한데요. 포이치는 연속된 어떠한 데이터 대표적인 게 배열입니다. 배열을 가지고 배열 같은 걸 가지고 우리가 반복문을 실행할 때 우리가 사용을 하는 문입니다. 그래서 포이치문 포이치라고 이렇게 써주고요. 그 다음에 어떠한 데이터 연속된 데이터라는 것을 뒤쪽에 명시를 해주고요. 그 연속된 데이터 안에 하나의 데이터를 받을 변수를 하나 지정을 해줍니다. 그러다 이 변수를 실행문 안에서 계속 실행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str-array라고 하는 배열 변수가 있어요. 이 배열 변수는 배열에는 여러 개의 데이터가 쭉 나열되어 있는데 거기에 첫 번째 있는 데이터로부터 str-array에 담겼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그 str-array를 실행을 해서 실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처음 보는 거라 조금 낯선데 코드를 보면 별로 그렇게 어려운 점은 없을 겁니다. 코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좀 지우겠고요. 우리가 프로그래밍 상에서는 데이터를 어떠한 연속된 데이터를 사용할 때 배열을 쓸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스트링 문장을 쓴다. 그러면 str-array에서 우리가 스트링 문자열 변수를 이렇게 만들었죠. 이렇게 이렇게 만들 수도 있는데요. 데이터가 여러 개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1이 있고 2가 있으면 이런 데이터를 이렇게 여러 개 있으면 변수가 여러 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나는 변수 하나로 좀 관리하고 싶다. 그럴 때는 데이터를 여러 개 묶어서 하나의 변수로 담은 배열 형식의 변수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링 형태의 배열을 만들겠다. 여기서 이렇게 대괄호를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변수명 지정해주고 배열은 이렇게 중괄호로 선언을 해서 이 안에 데이터를 내가 하나씩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개의 데이터 넣었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두 개의 데이터 넣을 수 있고 세 개의 데이터 네 개의 데이터 다섯 개의 데이터를 내가 이렇게 넣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데이터가 하나로 묶여서 배열 형식을 가질 수가 있겠고요. 그 배열 형식을 가리키는 변수가 이렇게 하나로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 배열 하나하나를 우리가 찾아낼 때 이거를 인덱스라는 값을 갖고 찾아내요. 인덱스는 배열에 가장 첫 번째 있는 곳을 0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가 인덱스 0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릿수입니다. 1이 되겠고 2가 되겠고 3이 되겠고 4가 되는 이런 인덱스 값을 자동으로 활동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만약에 출력해보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라이트 라인에서 str 변수에 나는 인덱스가 0인 곳의 데이터를 출력하고 싶다. 이렇게 해주고요. 여기다가 인덱스 값 0인 곳의 데이터는 0인덱스를 이렇게 출력을 해보겠다라고 명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가 출력돼요? h가 출력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인덱스를 이용한 자릿수를 이용해서 각각의 데이터를 다 우리가 참조해 낼 수가 있겠습니다. 3이겠고 4이겠죠. 됐습니다. 실제로 한번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덱스 0에는 h가 있어요. e가 있어요. l, l이 있어요. o가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게 배열인데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출력하는 거 이게 싫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뭘 이용할 수 있다? for each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for each 각각의 데이터를 하나씩 나는 자동으로 검색하기를 원해요. 처음에 어디에 있는 데이터? str array라는 곳에 있는 변수를 갖다가 이곳 안에서 인 키워드를 씁니다. 안에서 데이터를 앞에서부터 하나까지 끝까지 하나씩 다 검사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각각의 데이터를 str이라는 변수에 한번 담아보겠다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놨기 때문에 console.right라인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str에 어떤 값이 들어오는지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찍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str은 str 배열 스트링 문자열 배열의 가장 처음부터 검사를 시작하게 합니다. 그래서 h가 들어오고 첫 번째 그 다음에 또 한 번 돌고 반복을 돌면 그 다음에 e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l이 들어오고 다음에 l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o가 들어오는 자동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할 걸 갖다가 어떻게 자동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인덱스를 참조해서 다 찾아주는 굉장히 간편하고 유용하게 쓰이는 구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for each for 문을 대체할 수 있는 연속된 데이터에서 대체할 수 있는 유용한 기능이다 라고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에 while 문입니다. while 문은 while 문은 for 문과 비슷한데요. 조건식 안에 하나밖에 안 들어갑니다. 이 조건에 만족을 하면 계속 실행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for 문에서는 시작과 끝이 있었죠. while 문에서는 시작과 끝이 없이 그냥 조건식만 들어가요. 그러면 시작과 끝 그 다음에 단계에 대한 거는 다른 곳에서 설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i가 9보다 작으면 계속 실행해라. i가 9보다 작거나 같은 동안 반복 실행을 한다. 자 이것도 소수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지우겠고요. 자 보시면 while 문을 쓰는데 자 while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위쪽에서 변수를 하나 선언해 줄게요. i 넘 그 다음에 1을 한번 선언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while 문 i 넘 예를 들어서 9보다 작거나 같다면 그러면 실행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i가 1이죠. r이 i가 1이기 때문에 9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실행을 합니다. 그리고 또 들어가요. 또 실행하고 또 실행하는데 i가 값이 증가되지 않고 계속 1이라면 이 상태에서 어떤 상태가 되냐면 무한 루프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while 문을 사용할 때 조심해야 되는 점인데요. 어떠한 초기값을 정해놓고 나서 그 초기값의 단계 변화 단계를 명시를 해 주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무한 루프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i를 내부에서 하나씩 증가시켜주는 이런 공식만 하나 넣어준다면 i는 한 번 반복하고 i는 2가 될 거고요. 또 한 번 반복하면 3이 될 거고 또 한 번 반복하면 4가 될 겁니다. 즉 무한 루프에 빠지지 않게 되겠죠. 콘솔을 이용해서 한 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구단 한 번 출력을 해보면 이걸 이용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72부터 시작해서 29, 18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런 값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i가 증가되지 않기 때문에 무한 루프에 빠질 수 있다는 거 조심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포문과 비슷한 와일문 살펴봤고요. 와일문을 이용해서 아까 우리가 포문을 이용해서 만들었던 구구단 있죠. 구구단도 한 번 여러분이 직접 한번 해보시고요. 처음에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지금 처음 하는 분이다 입문하는 분이다 그러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 반복문을 어느 정도 다 마스터했다고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 고민을 끝까지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첨부되어 있는 소스 코드를 이용해서 해답을 참조해 주시면 될 듯 합니다. 두 와일문이 있습니다. 두 와일문 포문과 비슷한 반복문이 아니죠. 좀 수정할게요. 와일문과 와일문과 비슷한 반복문인데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무슨 차이점이 있냐면 위쪽에 있는 우리가 방금 배웠던 와일문은 이 조건에 만족을 하면 실행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조건에 만족을 하는 경우가 없어요. 엘치당초 아예 처음부터 만족하지 않아요.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어서 이 아이가 9보다 작을 때까지인데 여기서 이 넘은 10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이 넘은 처음에 10이 들어오겠죠. 10이 들어오면 10은 9보다 작거나 같지가 않죠. 크죠 오히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실행문은 단 한 번도 반복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번에 배울 두 아이를 뭐냐면 먼저 조건식을 가지고 조건을 비교 연산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두 먼저 한 번 실행을 해요. 이렇게 실행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조건식을 비교합니다. 즉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최초 한 번은 조건에 만족을 하던 안 하던 무조건 최초 한 번은 실행을 하고 나서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조건 결과에 상관없이 무조건 최초 한 번은 실행한다. 그런 구문이 두 와일문입니다. 여기 보시면 k-num이라는 변수에 10이 담겨있어요. 그리고 둘을 만났네요. 무조건 한 번 실행합니다. 콘솔에다가 k-num을 찍어요. 그 다음에 와일문이 조건이 이제 나와요. 뭐 뭐 하는 동안 어떻게 해라. k-num이 음수인 경우 0보다 작은 경우에 반복을 해라. 만족하지 않죠. 조건에 만족되지 않죠. 그러면 한 번 실행하고 이제 더 이상 실행하지 않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간단한 거니까 한 번 해보면 자 보시면 제가 여기다가 int형 k-num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을 10을 한 번 초기화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둘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둘을 준 다음에 console.write 라인에서 반복 실행할 거를 여기다가 명시를 해줍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그 두 공문이 다 끝난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while문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k-num이 0보다 작으면 다음 거를 실행하라는 얘기에요. 이렇게. 근데 처음에 k-num의 10의 단계인 상태에서 둘을 만났으니까 무조건 실행합니다. 실행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 왔더니 어떻게 해요? 음수이면 0보다 작으면 또 실행하라는 얘기에요. 근데 작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최초 한 번만 실행하고 더 이상 실행되지 않을 겁니다. 자 결과를 보면 이렇게 한 번만 실행되고 더 이상 실행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장표로 와서요. 네 이렇게 그래서 while문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break와 continue 키워드입니다. 자 break는 음 빠져나오다는 뜻이고요. 요걸 break 먼저 살펴봤으니까 여기를 잠깐만 좀 수정을 할게요. 좀 통일성 있게 네 자 break와 그 continue 키워드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break는 우리가 빠져나오다 라고 먼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continue는 다음으로 넘어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 두 개의 포문이 있는데요. 포문인데 0서부터 9까지 하나씩 증가하면서 반복 실행을 하는 포문입니다. 아이는 0에 담겨져 있고 아이가 0보다 작을 때까지 아이가 0보다 작을 때까지 즉 9까지 아이에다가 1식을 더하면서 반복을 해라. 그래서 실행문이 구구절절히 나올 수 있는데요. 이럴 때 브레이크를 만나면 어떠한 실행문이 실행이 되다가 만약에 5번 정도 실행을 했어요. 아이가 5까지 갔어요. 그러다 갑자기 브레이크를 만나면 더 이상 실행하지 않는 거예요. 이 포문을 아예 빠져나오는 거예요. 나머지 6회차, 7회차, 8회차, 9회차 반복은 실행한다, 안한다? 안 하고 다음 코드블록을 아예 빠져나와서 다음 프로그래밍으로 가버리는 것 이걸 우리가 브레이크라고 합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밍에서 브레이크를 만나면 무조건 빠져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컨티뉴은 빠져나오지 않고 다음으로 넘어가요. 예를 들어서 5번 실행을 했는데 컨티뉴을 만났어요. 그러면 6번, 7번, 8번째, 9번째 다 실행을 합니다. 실행을 하는데 실행문이 이 위쪽에 있고 여기에 컨티뉴가 있고 실행문이 밑에 있죠. 이럴 때 컨티뉴을 만나면 이 밑에 있는 실행문을 실행한다, 안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위쪽으로 다시 올라가 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스킵되는 거죠. 아예 반복이 종료되는 건 아닌데 컨티뉴 이하의 실행문만 실행되지 않는 키워드 그걸 우리가 컨티뉴 키워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코드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브레이크 키워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int i는 1부터 시작할까요? i는 10보다 작을 때까지 i 1씩 증가한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겠고요. 만약에 i가 5보다 크면 어떻게? 브레이크 빠져나가라. 반복문을 빠져나가라. 이렇게 명시를 해줄게요. 그 다음에 console.rightline에서 i를 출력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출력 결과를 보기 전에 머릿속으로 한번 상생활을 해보면 i가 처음에 1이 들어와요. i는 5보다 크지 않죠. 그러니까 여기 조건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브레이크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i 정상적으로 출력되고요. 2가 들어오면 또 정상적으로 출력되다가 i가 6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i는 5보다 크죠. 6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제 브레이크를 만났어요. 브레이크를 만나는 순간 뭐가 정료된다? 반복문이 자체가 정료되고 이 밑에 있는 구문 다른 구문이 실행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결과물이 이렇게 된 거죠. 1, 2, 3, 4, 5까지만 되고 i가 6이 되는 순간 브레이크를 만나서 반복문을 빠져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반복문이고요. 아니, 저기 브레이크 키워드고 이번에는 그 컨티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int 이번에는 j라는 변수를 가지고 j가 10보다 작을 때까지 j에다가 하나씩 증가시키는 구문을 만들어주겠습니다. 자, if문을 이용해서 만약에 j 우리 나머지 연산자 배웠었죠. 2로 나눈 나머지가 0 즉, 짝수이면 어떻게 해라? continue 반복 더 이상 실행하지 말고 다음 반복으로 넘어가라 이렇게 해주겠고요. 그 다음에 console.rightline으로 해서 어떻게 j는 j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0이 들어왔어요. 0이겠죠. 그 다음에 1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1 나누기 나머지 2를 했을 때 0이 아니겠죠. 1이겠죠. 그러면 넘어갑니다. 그러면 출력하지 않고 어떻게? continue. 그냥 위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자, 2가 들어왔어요. 2 나누기 2는 나머지가 0이죠. 그러면 또 continue 넘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3이 들어왔어요. 3 나누기 2 했을 때 나머지가 1이죠. 그럼 만족하지 않죠. 그러면 여기 있는 것도 실행하고 그래서 하나씩 건너뛰면서 실행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가 있겠죠. 이거를 잠깐 보면 네. 그러면 1, 3, 5, 7, 9만 2일 때는 continue에 걸려서 이 구문 콘솔 구문이 실행되지 않은 거고요. 4일 때도 실행되지 않은 거고 6일 때도 실행되지 않겠죠. 나머지 홀수일 때만 이렇게 실행되는 결과를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요것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위에서 만든 우리가 99단 출력 예제인데요. 이번에는 사용자가 입력한 99단을 제외한 전체 99단을 출력하자. 자 사용자가 3을 입력을 했네요. 그러면 2단, 3단, 4단, 5단, 6단, 7단, 8단, 9단 모두 다 출력을 할 때 뭐만 제외한다? 사용자가 입력한 3단, 3단만 제외를 하고 나머지를 출력하는 겁니다. 반복을 계속 계속 하다가 3이라는 숫자를 만났을 때 어떻게 컨티뉴해서 다음 단계로 그냥 스킵해서 넘어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구문을 한번 짜보시면 되겠죠. 직접 한번 고민을 해서 프로그래밍을 해보시고요. 해답은 첨부되어 있는 소스 코드를 통해서 확인을 해주시면 될 듯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프로그래밍에서 굉장히 없어서는 안 되는 반복문 반복문의 두 가지 문법 포 문과 와일 문 그리고 컨티뉴한 브레이크 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반복문은 사용하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포 문, 포 이치, 와일, 투 와일 각각의 기능들을 살펴보고 사용하는 데는 어렵지 않습니다. 단지 중요한 것은 뭐예요? 실제로 사용을 할 때 시작점과 끝점 그 다음에 단계를 정확하게 잘 설정을 해서 내가 원하는 만큼만 정확하게 반복 실행이 되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겠고요. 자칫 잘못하면 무한 루프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와일룸 같은 거 사용할 때 무한 루프에 빠지지 않고 않게 않도록 프로그래밍을 잘 설계해서 코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무한 루프에 빠져버리면 심지어는 최악의 경우에는 어떻게 시스템이 아예 다운로드해서 모든 서비스가 중단되는 사태까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 여러분들이 유념해서 실제로 실무에서는 유념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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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